아 오빠 강남스타 강남스타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여유를 아는 여유를 아는 여유를 아는 여유를 아는 그리고 또 다른 시스템이 인상적으로는 영국에서 세계적의 세계적인 영국을 만들었을 때 이런 영국에서의 영국을 만들었을 때 이런 영국의 영국을 만들었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의 상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상징이 전해질 시즌을 아시다면, 그리고 가을 때가 되는지, 가을 때가 되는지, 가을 때가 되는지, 가을 때가 되는지, 이 시즌을 가을 때가 되는지, 이 시즌을 가을 때가 되는지, 이 시즌을 가을 때가 되는지, 그래 바로 넌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네네 네네 오빤 강남스타일